경기도의 보육교사 296명이 새롭게 배출됐습니다. 경기도 북부청은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이 6일 오후 2시 북부청서 평화누리홀에서 김의겸 경기도행정이부지사, 김성일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교사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보육교사 양성 1년 과정을 이수해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296명이 수료증을 받고 보육교사로서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김의겸 행정이부지사는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의 잠재된 재능을 발견하고 독립성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전문성과 덕목을 갖춘 보육교사로서 국가의 미래를 만든다는 자부심을 갖고 보육발전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